광고민 썸 경고 본 게임은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 해볼 게임 스팀에서 넥스트페스트로 데모를 플레이할 수 있는 프릭드 플릿핏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리듬 게임입니다 한글 정발이고 지금 데모만 플레이할 수 있는 상황인데 트레일러 영상에서 bgm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기대가 많이 돼서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고 여자 캐릭터들의 디자인도 제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히 한몫했고요 한번 새 게임 해봅시다 맛만 보죠 보다 나은 경험을 위해 헤드폰 사용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액박 패드로 최적화가 돼있다고 하네요 오 영어 더빙 안타깝게도 한국어 더빙은 없습니다 어? 예 어..어떻게 된거지? 뭐지 이건 뭐야 여긴 어디야? 어? 시작하자마자? 내가 죽어? 내가 죽었다니 말이 돼? 어우... 하핳하하하핳하하하핳 아니 누구세요? 잠깐 너..너희들은 누군데? 저 어깨 위에 있는 벌레를 말하는 거구나 바사리아 제 이름은 어 안녕 난 앤디 어 그건가 그래 앤디야 바사리아 제 이름은 앤디야 베이비 하이드로리버 인사이드 점 점 점 엄마 나 얘 무서워요 둘러보기 여기가 지옥이군요 말걸기 와 근데 메인 스토리가 아니어도 풀 더빙인가 본데? 진심이야? 잭은 벨보이랑 있는거 아니었나? 그 초록색 벌레? 뭐야 구라였어? 위험하지 않나요? 뭐 위험하지 않아? 깊어보이는데 흐흫 흐흫 뭐야 아유 막 캐릭터의 눈에 광기가 아주 그냥 야 작화 되게 좋다 투 헬 작화 완전 내 스타일인데? 어 루비 방금 그거 뭐야? 으악 뭐야? 헥? 벤? 으악 뜯어 뜯어 빨리! 어 알았어 안 넘어가지는데? 어? 어? 안니? 흐흐흐 좋아 난 항상 브리팝을 좋아 좋아 이씨 N1을 누른 채로 과연 수정 낙지 마세요 낙지 마세요 낙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앤디 HP가 1일 때 하트 부여 아드레닐린 HP가 1일 때 데미지 1.5배 증가 드릴 앤디가 피격 당할 때마다 적들에게 범위 데미지. 야! 작화 돌았다. 부금에 맞춰서 인터페이스가 왔다갔다 좌우로 흔드는 것도 디테일이 너무 좋은데요? 이걸로 가죠. 왼쪽 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우! 오우! 부스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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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와... 부금이 너무 신나는데요? 모티베이션 피격 후 다음 공격에 1.2배 데미지 엔디 HP가 1일 때 데미지 1.5배 증가 엔디가 피격 당할 때 적들에게 범위 데미지 이걸로 갑시다 어... 당겨진다 왜 날 던져 나온 거죠? 루비, 왜 날 엘리베이터로 던진 거죠?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긴 해요? 으허웡? here I just overheard sister Jun and Faz's talk говорить and they were all like daddy's gotta go to hell 블라블라블러 I'm sister Jun Ruby, take those thumbtacks out of your mouth I mean... It's not my fault they're delicious 하하하하 입에 물고 있는 압정 배트라니 무슨 소리야 우와 크다 키가 목소리도 완전 좋네 어? 어떻게?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해요? 더빙 찐이다 그 졸려하는 분이군요 네 제가 많이 알았다 아니요 제가 나의 말은 너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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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중요 those 아들 으 이거 꼭 필요한가요? 하사리아가 기술 지원을 끝내고 오길 기다리는게 낫지 않을까요? 헉! 영혼이 점점 희미해지는구나 너무 끔찍한데요? 저 사라지는 건가요? 와 설정을 바꿨으니까 이곳저곳 말을 걸어보시고 와 야 해당 캐릭터들의 방에 들어가니까 고유의 브금이 있어 내가 도와줄게요 에너지가 드네? 어 에너지가 나 이밖에 없었나봐 왼쪽 위에가 에너지인거 같은데 게이지가 절반이나 달았어 누가 내 게임대문을 훔쳐갔을까 뭔가 심각한 문제일 줄 알았는데 여기가 계획이야! 의사님을 물어봅시다! 그리고 제 컨설턴을 찾아봅시다! 모든 의미가 필요합니다! 내 게임대문을 찾아봅시다! 내 게임대문을 찾아봅시다! 내가 너의 삶을 찾아봅시다! 너의 삶을 찾아봅시다! 너의 삶을 찾아봅시다! 너의 삶을 찾아봅시다! 지옥계의 신 빨간머리가 어디있었는데? 아 쟤 그래서 저 바에 손가락 표시가 있는데? 전 뭐지? 봐봐! 지금 이렇게 길가에 있으면 그냥 하는 브금만 들리는데 해당 캐릭터들한테 가까이 가면 고유의 브금이 나와요 고유의 브금이 아니라 그냥 브금이 나오네요 아 아니네! 고유의 브금이 나오네 좀 작게 들리긴 하는데 어? 고유의 브금이 맞나요? 어? 고유의 브금이 맞나요? 왜 토해? 하.. 하지만 파사리아한테 게임 데몬을 찾아주기로 약속했는걸 약속을 안 지키는건 나쁜거야 나.. 난 지금 파사리아의 게임 데몬을 찾고있어 혹시 본적이 있어? 스케줄을 정해서 하는거였어? 어? 하핳하핳하핳하하하핳하하하하하 어흥?! 와... 성대 괜찮으세요? 아... 풀 더빙 진짜 미쳤는데요? 모든 대사가 더빙이 돼 있어 그냥... 이렇게만 했어도 충분히 좋았을 텐데 대박이야 이건 뭐야? 작업 진행 중 향후 버전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아... 아... 아쉬워 천장 오케이 정식 버전 때 할 수 있다 이거지 일단 준 수녀님에게 게임기 게임대문 보셨나요? 흠흠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게임기 어? 뭐야 준 수녀가 가져간 줄 알았다고? 준 수녀님은... 어후우... 헉? 해보고 싶었나봐 수녀님 아... 뭘 또 그런걸 가지고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게임대문 가져갔죠? 아하... 앤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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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간 타락물 이런거 좋아하시나봐요? 저랑 취향이 많네요 사악한 유혹을 가져가세요 이건 뭐죠? 어... 게임이 아직 실행중인데 꽃돌이 로맨스 가장 달콤한 첫사랑? 무... 무서워...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받았다 가자 여기 게임대문이요 무... 아... 르빙은 항상 미안해 헝... 르비가 가져간 줄 아네 헝... 쩝... 엥... 이 르이... 엥... 암... 샹... 르비... 하... 이... 이... 레어...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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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애가... dec... 어 뭐야아... 주여 호감도가 있네 에? 호감 도자기 있구나 어 그럼 나랑 가장 그 스타일이 맞는 준순현님에게? 말이 안 걸어지구요? 느낌표가 있는 사람들한테만 퀘스트를 받을 수 있나봐요 그래서 루비? 아니면은 얘 이름이 뭐죠? 어쨌거나 얘네 둘한테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난 루비는 솔직히 너무 무서우니까 얘한테 말 걸자 아니 무슨 일 있어? 내가 도와줄게요 저게 위험한 것 같지는 않지만 나도 도울게 내가 찾아볼게 니가 원한다면 사마귀 잭찾기 이런데도 나중에 갈 수 있겠죠? 이런데도 나중에 갈 수 있겠죠? 그 캐릭터랑 목소리 그 캐릭터랑 목소리 맨 처음 들었을 때 매칭이 안되면 내가 되게 짜게 식거든 게임이 더빙을 열심히 해놨는데 매칭이 좀 되게 어색하다 이러면 팍 식는데 이거 다 잘 맞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원래 목소리라는 게 완벽하게 어? 여기에 있다 완벽하게 이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타날 수는 없는 법이잖아 그래서 듣다보면 또 익숙해질 때도 있기는 한데 여기는 딱 내가 생각하는 목소리 그대로야 여기에 숨어있네 아! 여기 맨날 토해 ㅎㅎㅎ 어디 숨어있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이드캐스트는 호감도작 할 때 필요한 거고 저기 있다 오른쪽 아래 택탁자 이거 안 하고 바로 본편으로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데모고 분량이 많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냥 마저 계속 해볼게요 퀘스트도 여기 소중하게 여기 세계관과 캐릭터들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인 것 같아요 안 보이는데? 어 저기 있다 뭐야 칼로 나를 찌르려고 그래 하이이악! 잡았다 미안해 잭 너를 벨보이한테 갖다줘야 돼 ㅎㅎㅎㅎㅎㅎㅎㅎ 아니 바 청소하기가 얼마나 싫은 거야 미친 여기 어 맞아 그랬어 괜찮아 미끄러지긴 했는데 인데 술 뭔데 어..잘..모르겠는데 와우 아 일러스트 매번 퀘스트 할때마다 이렇게 나오는거야? 너무 멋진데? 재밌네요 일러스트를 보기 위해서 퀘스트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고 네! 준..아니 수연님 그..아니 그러니까..네! 뭔가 또..그렇고 그런건가? 이제 더 궁금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도 나랑 같은 생각이구나 와우 야 일러스트가 하나하나하다 수준급인데? 미쳤다 자 가자 뭐야 이거 나가기 뭐야 이거 버..버그 걸렸다 끔찍한 곳이지 세교계 계층!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군 어? 왜 스킵이 됐지? 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 노란색 하트가 약간 소울 하트인 것 같고 저 보라색 하트가 진짜 생명인 것 같은데 아드레날린으로 가자 일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야 잠깐만 야 야 촉수가 자꾸 나 밀어 얘네 공격도 안 돼 아 촉수를 때리면은 데미지 리필 수 있구나 으아악 야 이게 지금 보니까 그 박자가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그 행동이 안 나가요 내가 때려야지 했을 때 조금 박자를 늦게 하잖아 그럼 얘 가만히 있어 그래서 이거 완전 리듬 잘 타야 돼 다시 가보자 가자 가자 아야 또 안 움직였어 아야 아야 페인트북 에이스 모티베이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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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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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전이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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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게임 무조건 산다 당신은 내 아내? 내 이름은 어떻게 알죠? I know everything about you little mouse I've never had a real life human fall into my circle before I've had my eye on you every step of the way Oh Andy, my warm soft little mousey boy I'm gonna put you in a cage and throw away the key 그럼 못 만지잖아요 서로 Sally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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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박자 박자 이제 1패겠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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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뭘 받았는데 나 뭐 뭐 받은게 없지 않아? 테이프를 받았어요? 와 케일라 목소리 완전 내 스타일인데 와 진짜 진심으로 보고싶다 아 아니요 수녀님 보지 말라고 하셔서 안 봤어요 틀어볼만한 기계도 없었구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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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뽀뽀해주나? 뭐지? 뽀뽀해주나? 으악 위시리스트에 추가하세요 자 역시나 제가 기대했던 만큼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리듬 게임 음 프릭트 플리핏 이라는 게임이었구요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쓰읍 아 데모가 너무 짧아서 아쉬운데 아 진짜 재밌었습니다 정식 출시만을 손꼽아 기다리도록 하죠 아 일러스트 작화가 이렇게 내 마음에 쏙 들었던 게임은 정말 오랜만인데 오케이 끝! 녹화 종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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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